아하하하! 티비 완전 재밌다! 흐흐흠, 얘네 청소를 왜 이렇게 안 해? 어? 이건 뭐야? 이, 이건... 성적표잖아! 아이 잠깐만, 성적이... 아니 왜, 왜 이걸 이 모양이야! 왜 안 되겠어! 아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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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니! 나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음, 내가 안 되겠어! 너 앞으로 공부만 하는 학교에 보내버리잖아! 뭐라구요? 안 돼! 으아,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윤이다! 아이, 어머나, 성적 떨어졌다고 저를 공부만 하는 학교에 보내버렸어요! 지금 4시간째 점심밥도 안 주고 공부하게 손 시키고 쉬는 시간도 안 주고 흐흐흐흐 안 되겠어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랑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요! 아이, 선생님! 아니요! 선생님 지워지고 계시잖아! 아이, 선생님! 왜 날 깨운 거야?!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아니 저 4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었어요 아 이제 그만 공부하고 저 밥 좀 쉬고 얘 쉬는 시간도 좀 쉬시면 안 돼요? 아 어쩌라는 거야 정치 쉬고 싶으면은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난 너 잘 거니까 아 진짜 이 선생님 완전 굳이 불행이잖아 자기 잘 거니까 쉬는 시간 가지고 싶으면 교장 선생님한테 가라니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교장 선생님에게 가는 거야 교장 선생님 어 뭐야 여기 어 뭐야 더 씨 안 가득하잖아 아니 뭐야 날 절대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학교의 계량인가 이쪽으로 아 나 직말루 아니 교장 송장 좀 떨어졌다고 이런 곳을 보내버리시다니 더 색피해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 여긴 뭐야 아니 여기 물이 왜 이렇게 운동이 가졌어 아 학교가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선생님은 자고 있고 아 이게 뭐야 진짜 아 여긴 뭐야 어 여기다 교장 선생님 안에 계신가요 어 교장 선생님 저 그 쉬는 시간이랑 그 점심 밥 좀 음 뭐야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날 찾아온 거야 아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좀 가진 바 싶은데 아 저 4시간 동안 공부 안 했어요 아 이제 좀 학교도 시켜주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들은 학생이야 안장 안으로 계속 공공화 하란 말이야 어 어디 학교를 나갈 생각을 하고 말이야 어 안 되겠어 너 숙제 200개 추가야 어 어 알튼 뭐 뭐라구요 아 교장실에서 쫓겨나 버렸어 어떻게 하지 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학교를 탈출하는 수밖에 아 진짜 나는 지금 배도 고프고 쉬고 싶은데 아 이렇게 안 보낼 주신다면야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여기에 숙제 더미들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올려놓으면은 내가 환풍구로 갈 수 있겠지 근데 환풍구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아 그래 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네 좋았어 일단 여기가지고 숙제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야 숙제 아 흔들거리 흔들 어 요거 빨리빨리빨리 빨리 갖다 놔야 돼 어어야 좋았어 아니 근데 여기서 누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애들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니까 여기서 자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사물함에서 자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숙제 더미를 하나 더 들어주고요 아 흔들 흔들거려 조심조심 이쪽으로 가서 뾰룽 놔주고요 이쪽으로 가서 이것도 얻어야겠네 어 뭐야 이거 여기 탈출구 아니야? 잠깐만 이거 탈출구 이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어 봐봐 봐봐 그래서 쭉 간 다음에 요렇게 이게 황풍구 안쪽에 미로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가라는 거 아닐까? 좋았어 그러면 저렇게 한번 가보는거야 여기로 좋아 위로 천천히 올라가기 전에 이쪽으로 가야돼 먼저 여기 안으로 가서 버튼을 누른다 좋았어 이제 열린다 열린다 여기로 좋아 어 뭐야 여기 발자국이 있잖아 발자국 아까 지도에서 봤던거랑 길이 똑같은거 같은데 이 노란색 발자국은 도대체 뭐지 여기 노란색 발자국이 가는 길마다 이렇게 종이비행기랑 시클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들어간다 어 뭐야 이거 뭐지 조합 책 휴지 파란색 물약 뭐야 이거 책이랑 휴지랑 파란색 물약을 혼합한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을 전자레인지에 넣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여기 근데 누가 청소 좀 안하나 여기 이렇게 물약 다 흘려져 있고 흠 어쨌든 이 레시피들로 하면은 물약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봐야겠어 먼저 책을 넣어줘야하네 책이 여기 있다 책을 들어서 이쪽으로 넣어준다 야야 우차 우차 어 좋았어 이제 여기에 화장지를 넣어줘야하네 화장지 흠 화장지 일단은 넣어주고요 이쪽으로 슈룩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다른 걸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소화기를 소화기? 소화기가 왜 여기 있지? 자 소화기를 넣는다 오시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어? 아 안 되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좋아 그러면은 파란색을 한번 넣어보자 블루 이렇게 넣어준다 아 블루 하니까 약간 레인보우 프렌즈가 생각나는걸?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갑자기 레인보우 프렌즈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전자레인지에 막 밀가루 같은 거 섞인 거 넣으면은 부풀어 오르잖아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블루가 나오는 거 아닐까? 흐흐흐흐 자 요렇게 넣어주고 좋아요 자 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이거 넣어줘봅시다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 뭐야! 어 뭐야! 와아아아아아 진짜로 블루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블루가 나오기는 커녕 그냥 바닥에 뚫려버렸는데요? 아니 학교 바닥에 이렇게 손쉽게 뚫려버려도 괜찮은 거인가? 날 뭘 만들어버린 거야? 일단 여기 밑으로 으챠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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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는 남자 화장실 아니야? 잠깐만! 내가 여기 들어와도 괜찮은 거야? 잠깐만 여기 여기 교장선생님이야? 교장선생님 어 뭐야? 안쪽에 선생님이 한 분 더 이분은 안경을 쓰고 계신데 뭐야? 저렇게 두둥한 아 약간 약간 살집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더 있다는 거야? 아 잠깐만 그건 좀 거시기한데요 일단은 열쇠를 찾아가지고 여기 탈출해야겠네 열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물함을 한번 뒤져보자 사물함을 이게 사물함이 좀 천천히 열리네요? 그러면 사물함을 그냥 마구잡이로 클릭해서 다 찾아보는 것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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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보자 오 여깄다 좋아요 이 열쇠를 얻어주면 여기로 탈출할 수 있겠지 막 쫓아온 거 아니야? 얼른 가자 이쪽으로 샤워실을 탈출한 거 같아 좋았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 보면은 이거 뭐 핑크핑크 이거 레이저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이거 다 하면은 분명 나 파지직해가지고 전기통닭이 되어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사악한 공주가 되세요? 이거 교장선생님 아니야? 아니 교장선생님이 사악한 공... 정체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쨌든 여기로 간다 요렇게 뭐야? 8개의 전원 케이블을 올바르게 배치하십시오 아 이런 거 내가 많이 해봤지 요거 이렇게 마구마구마구 클릭해가지고 요렇게 일자로 만들어주면 되는거지롱 자 이거 요렇게 돌려주고요 자 빨리빨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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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돼 빠르게 요렇게 해주고 이쪽도 여기도 오케이 요쪽에도 클릭해서 돌려주면 됐다 좋아 오 문이 열렸다 자 이 문으로 오 여기 뭐야? 여기 치욕관 있네 치욕관 으차 으차 아니 치욕관 밑에가 분홍색에 용암으로 가득차있어 이거 뭐야 레인보우 프랜트 핑크에 막 침 같은건가 어 오 오 좋았어 여기로 가지고 조심히 조심히 어 이 사이로 가도 안털리네 요렇게 요쪽으로 이것도 해주고 요쪽으로 오케이 어 어 어 잠깐 이거는 뽀잉뽀잉 튀는거네 트램폴린 트램폴린 아 좋았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다 에? 에? 여기 를 가고 이쪽으로 가서 차아 위로 올라간다 타 타 타 타 타 타 타 어 오 뭐야 여기 여기 위에 이렇게 뭐야 구경하는 데인가 어 뭐 이렇게 생겼대 이쪽으로 가지고요 냠냠 이렇게 해주고 여기로 어 얼른 얼른 도망가야돼 교장 선생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이쪽으로 조심히 들어간다 뾰롱 여..여기는 뭐지? 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 잠깐만 엘리베이터 빨리 좀 와줘 나 지금 급해 아 됐다 들어가자 좋았어 이제 평화롭게 가는 거야 아 2층 아 3층 아 잠깐만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탈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아 자체 어! 어! 뭐야 무슨 일이지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 잠깐만 어떻게 여기서 나가야 돼? 어 어떻게 하지? 어 S.Y.S 버튼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해야겠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위로 올라가! 아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멈추고 난리야 분명 교장 선생님께서 무슨 짓을 한 게 분명 틀림없다고 이쪽으로 옳죠! 여기로 위로 올라간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좋았어 아 정말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아 가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SOS 호출 버튼을 눌러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날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쨌든 어머 어떻게 해 찾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가 한가득 있는 거 같은데 레이저를 피해서 조심히 가야겠어요 나는 LBC 이런 게 참 싫단 말이야 진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되다니 어머 아파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제발 날치시켜줘 여기는 급식실인데 흠 여긴 급식실인데 급식실 어딘가에 열쇠가 있는 거 같은데 열쇠를 찾아서 탈출해야 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뭐 여기는 급식실 이런 채소스프 이런 거 주냐 야채스프 아이 게다가 이것봐 아니 이 잔뜩 사양이 숙제는 뭐야 숙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까지 공부를 하려고 여기 포스트잇이랑 지우기랑 이런 거 잔뜩 있고 말이야 학교에 일해도 괜찮은 거야 아 어딨지 그것보다 열쇠 열쇠를 오 여기 노란빛이 슬슬 나는 게 오 아직 조금씩 나는 게 요거구만 자 여기 있다 열쇠를 얻어준다 열쇠를 얻으면 오 좋았어 열쇠 찾았으니까 이제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 오 여기다 좋아 여기는 급식실 안쪽인 거 같은데 와 여기 바퀴가 잘 보이네 다 보이네 이거 봐 대박이네 여기 안쪽은 좀 밝은 거 같아 일단 여기에 있는 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거 같아 아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저기 안쪽에서 뭐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일단은 요거 아아아악 뭐야 이쪽으로 오 조심조심조심 오오 으아아악 여기까지 누르면 오 뭐야 여기 줄이 나왔어 야 밧줄이다 밧줄 밧줄 타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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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기 너무 시야 좁아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떨어졌대 아 내 다리 너무 아파 아 나 다리 걷는 거 좀 아 다리가 너무 아파 이쪽으로 가고 어 자 이 슬라임이 그린이 국물에 피해서 잘 가져야겠구만 여기로 조심조심조심 어 뭐야 이건 뭐요 뭐야 이거 뭐야 거 교장선생님 아니야 뭐지 사진인가 교장선생님 사진 아 왜 기분 나쁘게 이런 게 어 뭐야 움직이는데 아니 왜 움직이는 거야 으음 나를 위해 도망갈 수 있을 거 같아 항상 널 감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니 나를 감시하고 있다니 이런 대장 안정고 좋아서 합자 교장선생님의 손은 아니었잖아 잠깐만 어디 도대체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 수상할 정도로 많은 요 소화기 너와 약간 몰래카메라 같은 거 숨겨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정말 무서워 죽겠네 여기로 호다다다 호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오케이 어 좋았어 어 뭐야 이거 나무판자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떨어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어우 자 자 아 하 좋았어 어 진짜 위험천만했다 아 이 밑으로 으아아아아입니다 아 아 여기 뭐야 아 얼른가자 으아 하 여긴 어디지 흠 어 뭐야 여기 전기 빨간색 버튼은 뭐야 아 여기 환풍구 잠깐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또 가는 길이 나와있고 어 뭐야 여기 이쪽에 사다리가 있는데 잠깐만 이 사다리를 쓰고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오케이 좋았어 버튼을 누르면 되겠다 버튼을 누르면 오 문이 열렸어 좋아 이쪽으로 좋아 들어간다 여기는 어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자 쭉 가다가 왼쪽으로 위로 왼쪽으로 아하 잘 모르겠고 노란색 발자국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이 노란색 발자국이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는 길 아니야? 이 발자국은 도대체 누구 발자국이지? 아 진짜 잠깐만 이게 교장 선생님 발자국 막 이런 건 아니겠지? 아 뭐야 진짜 예전에 탈취하려던 어떤 사람의 발자국인가? 뭐 아무튼 한번 내려가보자고 이야 좋았어 이쪽으로 호다다닥 이쪽으로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여기는 어디라? 어 뭐야 점프 점프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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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조심조심조심 어 뭐야 어 망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느낌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은 여기로 가고 어 여기 쓰레기통 그래 쓰레기통을 한번 뒤져볼까? 쓰레기통을 뒤시면은 뭔가 나올지도 몰라 어 좋은 것들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자 일단은 쓰레기통을 한번 뒤져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보다 어 망치 그 다음에 어 없어 저 또 어 망치가 끼웠어 쓰레기통에서 망치가 나왔잖아 아 뭐지 저 이제 누가 쓰레기통에다가 망치를 넣어놓은 거야 어쨌든 이 망치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변기어야지 아 변기를 망치로 부수면 되겠네 아하 난 천재야 변기를 망치로 부수면은 뭐가 좋지 어쨌든 일단은 화장실에서 좀 일단 이거 부수면은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이거 들어가볼까 흠 야 근데 변기 꼭 굳이 부숴서 이렇게 가야하나 뭐 어쨌든 들어가자 뭐야 여긴 아니 아니 뭐 뭐야 이거 레이저가 돌아가고 있잖아 잠깐만 저쪽 안쪽에 다 버튼이 있는데 아 이 버튼을 다 눌러야하나봐 아 그래 좋아 여기로 가지고요 아 왜 하필이면 레이저야 레이저 이거 돌아다니기 귀찮은데 이거 해주고 좋아간다 자 가자 다단 와 뭐야 밑에가 열렸어 잠깐만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밑으로 가는 거야 아 일단 여기로 간다 오케이 분명 나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4층으로 올라와서 탈출하고 있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다니 뭔 탈출 마을로 돌아가는 꼴이야 어 여기는 하수구네 그래 하수구가 빠질 수 없지 이쪽으로 어 저기 흘러나오고 있어 아이 잠깐만 이거 급식실에서 봤던 거랑 색이 좀 비슷한 거 같은데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설마 이게 서 어이 마약은 어 거시기왕은 거시기왕 그런거 아니겠지 설마 어 우리 급식으로 하수국 고정물을 줬다거나 아니 똑같애도 너무 똑같잖아 아 정말 수상한데 어쨌든 여기로 오차 아차 아 가자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지금 감옥이라는거지 그래 변기로 하필이면 나왔는데 어 감옥이라니 어쨌든 자 자물쇠를 아차 하면은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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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내가 한두번 감옥탈출해본게 아니야 여기에 침대가 있네 뭐야 이거 알고보면은 잠깐만 어 실험토구 큰 침대 가방 책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감옥 설마 이거 교장선생님방 아냐 교장선생님이 날 가둬놓고 고분하려고 지금 아니 잠깐만 올라 탈출해야겠어 안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평생 갇혀가지고 공부할지도 모른다고 안돼 어 이제 오라고야돼 어 어 어 어 어디 어디야 어 여기다 어 아니, 잠깐만! 여, 여기는! 뭐야, 너? 내 함정에서 살아남은 거야? 흠, 조금 놀랐어. 하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게 네 엔딩이야! 털어주도록 하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잠깐만! 교사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다고! 아니, 왜요! 아, 잠깐만! 뭐야, 재장전이라는 게 있다고, 잠깐만! 야, 이거 조기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우주선화 타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없애야 돼! 야, 저거 숙제 산 좀 봐! 야, 레전드야, 진짜, 저거! 아니, 교장선생님! 아니, 내가 만든 실험실에서 이상한 거 조합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학교 폭파됐는데 여기는 미사일을 발사해도 학교가 폭파가 안 되잖아! 이게 뭐야, 여기! 여기 세계관이 이상해! 어, 뭐야! 뭐야, 교장선생님 짱 쉬운데요? 고장 내가 이런 거로 쓰러질 거 같아! 이걸 받으라! 아니, 뭐야! 잠깐만, 범위가 더 커지고 더 빨라왔어! 잠깐만! 오마이갓! 잠깐, 여기! 교장선생님을 제대로 맞춰야 돼!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쪽으로! 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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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룩! 왜 안 돼! 왜 안 돼!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어, 도망가! 어, 도망가! 어, 도망가! 몇 개를 발사하시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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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라고야! 아직 더 남았다고! 잠깐만! 보스가 3천씩이나 되는 게 말이 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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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날려!!! 도망가! 교장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말아주세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러지 말아주세요! 교장선생님 제발! 대체 폭발을 얼마나 하는 거야! 좋아! 막사 때렸어! 이제는 당신이 끝이야! 어? 뭐야? 이건... 열쇠? 열쇠를 얻었어! 이 빛나게 나는 열쇠! 이건... 어! 저문은 여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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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자! 탈칵탈칵! 탈칵탈칵! 어! 어! 탈출했다! 우와! 아려라? 여러분 제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부모님께서 저를 이사한 학교로 보내버려서 제가 탈출을 해보았습니다! 아! 진짜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아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끊을라 치시고요! 전 다음 영상의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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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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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